이제 그 행복으로 널 구할 차례야. 여태 날 감쪽같이 속여놓고 어디 가짜 그 위에 죽은 척은. 엄마 꿈 때문에 온 가족이 휘둘리는 거 엄마만 몰라. 그냥 쭉 투명인간으로 있는 게 나았는데.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. 우리도 한번 날아볼래? 나랑 날자. 딱 한 번만. 구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귀주 씨 가족들이야. 초능력 없이도 과거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.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. 복신애한테 손만 대. 나도 엄마 딸 안 해.